최고 로봇 기업 기업 안녕하세요 숫자로 세상을 보는 헤일리입니다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온다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제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찾아가는 기업할끼 첫 번째 자율주행 로봇 회사 트위니에 방문해서 특급 과외를 받고 왔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준비되셨나요?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있고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걸로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다녀야 됩니다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주행하는 것처럼 규칙길을 다 지키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실내에서 다니는 로봇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실내실 외로 구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사람이 타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요 많이들 궁금하신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자율주행 로봇은 목적이 뭔가요? 목적지가 주어졌을 때 그 목적지까지 로봇이 스스로 찾아가는 로봇을 자율주행 로봇이라고 해요 일반으로 자율주행 로봇에 필요한 것은 지도 그리고 인식된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 위치를 인식하는 것 또 중요한 것이 처음에 목적지가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떤 경로를 따라서 목적지로 이동할 것이냐 길을 탐색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패드 플래닝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로봇처럼 이런 실내 공간에서 목적지까지 찾아가기 위해서는 그 건물의 구조를 알아야 되고 어느 방으로 거쳐서 어떻게 가서 목적지로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실내에 있는 지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도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먼저 지도를 로봇이 스스로 처음에 그려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센서를 통해서 이동을 하면서 센서 데이터를 자꾸 누적, 누적, 누적 시켜 나가면서 지도가 점점, 점점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고 굉장히 똑같아요 한 번 해보세요 내가 새로운 처음 가는 공간에 갔어요 모델하우스에 가서 이 방, 저 방 살펴보면서 공간을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여기 부엌이구나 아, 여기 안방이네 오, 잘 빠졌네 베란다, 너무 좋아 이렇게 해서 한 번 싹 둘러보고 나서 나중에 내부에 어딘가로 여기 어디게 아까 봤던 그 주방이네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보면서 나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그 지도를 그려놓은 거예요 똑같아요 이 로봇들도 내가 한 번 쓱 다니면서 지도를 만들어 놓고 다시 그 공간에 가면 내가 만들었던 지도하고 지금 인식된 센서 데이터를 매칭을 시켜요 아, 지금 이 데이터는 내가 그렸던 지도 중에서 주방에 딱 매칭이 되네 나는 지금 주방에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서 자기 위치를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GPS가 없는 실내에서는 자기 위치를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내가 그린 지도와 센서 데이터를 매칭시키는 방법으로 자기 위치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 로봇의 메인 센서인 3D 라이다 센서입니다 이 센서 같은 경우는 16개의 채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6개의 채널이라는 것은 이 거리로 쭉 단면을 거리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인식을 하고 또 이 단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줄의 거리가 다 인식이 되겠죠 또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 이게 16개의 층으로 거리 360도를 다 인식을 합니다 그 거리 데이터를 이미지로 딱 그려서 보면 점들이 막 여러 개가 생겨 가지고 주변의 공간을 인식할 수 있어요 이 3D 라이다 센서가 그래서 이 로봇의 눈의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센서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얘가 활용되는 시간에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로봇도 있고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박스가 이만큼 들어와서 쌓여있다가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식된 센서 데이터가 내가 지도를 그렸을 때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그때도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깔끔한 상태에서 만들었던 지도하고 실시간으로 인식된 센서 데이터를 매칭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고 넓은 환경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바닥에 QR 코드를 붙여가지고 QR 코드를 보면서 자기 위치를 인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저기 신호를 발생시키는 비컨이나 UWB 장치를 설치를 한 다음에 3개 이상의 신호를 받으면 3개 이상의 신호를 받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복잡하고 넓은 공간에서도 완벽하게 자기 위치를 인식을 해야 한다 적어도 사람이 하는 수준만큼은 로봇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관련 연구를 트위니에서 많이 했고 트위니에서는 정말 단언컨대 어떤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인프라 구축 없이 자기 위치를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마트 한 층 정도로 매핑을 하는데 25분 빠르죠 지도를 그릴 때도 사람이 없어야 되고 이런 불편함도 없앴어요 웬만큼 사람이 바글바글 거리지만 않으면 그럴 때 지도를 만들어도 깔끔하게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버튼을 누르고 따라와 네 저를 보고 카메라가 같이 보고 있어요 이게 카메라 센서인가요? 네 RGB 카메라입니다 색깔 구별하는 네 색깔도 인식을 하고 거리도 인식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여기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는 이 센서는 뭘까요? 얘는 2D 라이더 센서예요 이 높이에 있는 단면의 거리를 주변을 싹 인식을 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얘는 진짜 저렴한 20만원 밖에 안 하는 거예요 보통 라이더 센서는 그래도 보통 한 100만원 정도는 하거든요 네네 이 로고 상태는 RGB 카메라가 메인 센서고 얘는 RGB 카메라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인식하기 위한 용도로 보조적으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저렴한 센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빛은 직진성이 있어요 쭉 가서 한 점만 찍고 반사가 되거든요 네 근데 소리는 제가 여기서 아! 하면 주변까지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저 뒤에 있는 사람도 들었을 걸요 네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어요 되게 좋은 센서죠 아 소리로 인식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왜냐하면 과학 센서는 유리 같은 거 있을 때 후레쉬를 쏴버리면 네 반사되어서 안 와요 그게 투과해가지고 쫙 멀리 있는 것까지 나가버리는데 네 그러면 유리로 된 장애물을 인식 못 한다는 거죠 음... 초음파 센서 만약에 자율주행 하는데 유리 같은 투명한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면 초음파 센서가 인식을 해서 이제 소리가 튕겨져 나오니까 인식을 하게 되는 건가요? 요 센서는... 되게 저렴한데 자동차에 파킹할 때 후진 기어 딱 넣으면 삐삐삐삐삐삐삐삐삐 하잖아요 네네 그 센서 주변에 달려 있는 그 센서인데 가격이 되게 세요 核은 막 뭐 몇백원 뭐 1000원 뭐 이런 정도밖에 하나당 가격 ems 수가 가 mamma bbpppppppppppplly 달면 재밌겠네요 저희가 이거 導해 가야 네 사각지대가 완전 없을 수는 없고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센서를 이것저것 다 Rico 보안을 하는데 사각지대가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고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센서를 이것저것 달아서 보안을 하는데 저 갖고 싶은데 얼마만 살 수 있을까요? 이거 원래 2천만 원 정도 하는데 헤일리님한테 특별히 세일해서 드릴게요 네고로 얼마까지 해주실 수 있을지 1,5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뭐 GPU 쓰고 이러면 가격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연산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높은 성능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었고 그런 곳에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일반 PC에 들어가는 프로세서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목적지가 주어졌을 때 실내 공간은 다양한 벽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경로를 따라서 목적지로 이동할 것이냐 길을 탐색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팩트 플래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기술이에요 자동차 네비게이션에서 이용하는 것하고 로봇이 하는 것하고 같은 방식입니다 심지어 게임에서 캐릭터들이 특정 목적지를 딱 찍으면 최단 거리로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때 그 캐릭터들이 이동하는 경로를 찾는 것도 똑같은 알고리즘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목적지로 경로대로 가다 보면 충돌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에 없는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장애물을 잘 피해가고 어떻게 그 경로를 또 잘 따라가는 거냐 하는 것이 많은 연구자들이 지금도 열심히 해 나가고 있는 분야입니다 로봇으로 하는 실험은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유연하게 효과적으로 피하고 다른 길을 찾고 하는 실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외에 마트, 병원, 공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장애물이 있다고 멈추는 것보다는 사람처럼 유연하게 피해가는 것을 더 선호하거든요 그런 실험들을 하기 위해서 이 로봇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으니까 이제 바로 방향을 틀어서 이동을 하는데요 제가 얘를 방해를 막 해볼게요 적절하게 방향을 찾아가지고 피해서 갑니다 차영수 대표랑 같이 한번 방해를 해 보겠습니다 난 대충 방해 안 해 다시 한번 방해를 해 볼게요 사양에 맞게 피해서 공간이 필요할 때는 뒤로도 갔다가 아니면 바로 피할 수 있을 때는 바로 그냥 그 뒤에도 공간이 있는지 보고 내가 피할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자꾸 붙으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후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센서가 더 좋은지 비교도 해보고 어떤 목적으로 어떤 센서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일반으로 자율주행 로봇에 필요한 것은 지도 그리고 인식된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 위치를 인식하는 것 또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경로를 따라서 목적지로 이동할 것이냐 물어보는 것도 나 바로 나한테 딱 물어볼 거니까 진짜 웃긴다 자기한테 물어봤는데 아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30일 이상이 카있트에서 석박사 합의를 이게 가장 빨리 저희가 새롭게 선보이는 시스템이고요 기술력으로는 국내에서는 트위니가 독보적이라고 생각하고 자율주행 로봇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는 페이스북 갈래 트위니 갈래 정말 좋은데 그거는 제가 즉각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다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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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해주세요!